네 안녕하세요 자작군 입니다 자 오늘은 자작 영상이 아닌 다른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엄마 집 문 부수기 입니다 엄마 집을 문을 그냥 부시는게 아니구요 오늘 갑자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어락이 안 열린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배터리가 다 된 줄 알고 9볼트 배터리를 이용해서 보조배터리 개념으로 도어락에 이렇게 접점을 시켜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문이 안열려서 직접 부시고 왔습니다 바로 이 두 망치와 이 큰 드라이버를 들고 문을 부셔버렸습니다 어머니 집 문을 부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엄마 집으로 가서 한번 문을 부셔보도록 할텐데요 아 이게 잘 부셔질 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부셔보고 혹시라도 안되면 AS 기사를 불러서 정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어머니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 문제의 도어락입니다 정말 오래되 보이죠 역시나 반응을 하지 않는 도어락이구요 이제 이 도어락을 일단은 9볼트 배터리를 한번 대보고 다시 한번 여는 시도를 해보구요 그래도 안되면 이제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볼트 배터리입니다 이 9볼트 배터리로 한번 여는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소리는 나네요 근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안되네요 안되네요 자 이제 부셔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이에 대고 자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으면 제껴서 아 문이 휘어버리네 어 안빠진다 잠시만요 다 빠지긴 했는데 형제? 뭐해? 다 뚫려 그러냐? 아야, 형 응? 그 어디 플렉스네 이거? 플렉스를 왜 뚫려? 아야, 참 무슨 형제이네 아, 지금 니들 여덟이니까 할 수 없어 뭐니? 아, 그냥 불이나 드는데 아, 더욱댱더 뜨겁다 뜨겁다 왜 불을 이렇게 좀 넓고 카라니까 열대야 고향이 안 나더니 그냥 시끄럽다고 아.. 아..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아.. 안돼.. 아.. 안돼.. 한 번만 더 때려볼까? 저 지금 철판까지 다 뜯었는데 안쪽에 드라이버를 너무 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안 들어가요. 그래서 막 두드려 가지고 지금 홈을 좀 냈는데 아 조명이 자꾸 꺼지네. 어 걸렸어요. 어 드디어 열렸습니다. 어 열렸어 열렸어.